아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아 고마워팔이 스승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소장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소장님 제 생각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소장님 감사합니다. 소장님 사랑해요. 소장님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소장님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소장님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소장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 와서 큰 빌딩 찾을 거예요. 재미있는 활동들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니까요. 소장님께 왜 감사하냐면 소장님이 우리를 영어, 중국어, 일본어, 맞는 언어를 다 하게 해줘서요. 운동 안 하고 싶어서 꾸준히 운동해서 팔을 안 찌게 하고. 운동하시겠습니까? 직접 차를 만들어가지고. 어떤 차 푸른다. 아주 좋은 차. 아주 좋은 차. 아주 좋은 차. 아주 좋은 차. 안녕히 계세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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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